네 반갑습니다 비옥은 입니다 3월 11일 자 일요일 저녁 11시가 넘었는데요 아 바쁘게 저도 아직 일과를 이제 뭐 마무리한 지가 이제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한두 한 시간여 전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재미난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막 교차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 이틀 이후 전에 이제 그 그동안에 특히 2차전지 쪽에서 국면도 세력들이 좀 많이 당했죠 당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반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시장에 뭐 그러한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를 위시해서 보시다시피 일봉상으로는 좀 아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그 뭐랄까요 아 보복 혹은 진격이 에 눈에 띄게 보이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뭐 자세한 내막을 제가 아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그런 양상이 아 지금 보시다시피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전반에 좀 이제 뭔가 그 아직까지 불안한 기운이 완벽하게 가시지 않는다 예 그렇죠 금리를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많이 올려 왔는데 뭐 이정도면 이제 뭐 이렇게 올렸으면 이제는 예 그렇죠 저 기조가 좀 바뀌지 않겠는가 이랬는데 미국에서 좀 이제 큰일이 터졌죠 뭐 그렇죠 sbb 인가요 실리콘 밸리 뱅크라 그래 가지고 아 쉽게 쉽게 말하면 실리콘 밸리 쪽 미국 서부에 어 그렇죠 기술 기반한 벤처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금줄 역할을 했던 아 미국 은행 16위 서열 16위 정도 되는 제법 큰 은행이 지금 뱅크론을 당하다 보니까 미국 금융 당국에서 어 급하게 불을 껐습니다 그렇죠 아 보통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추이를 지켜보는데 아 급하게 아 셧다운을 해버렸죠 은행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 그 미국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아 아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1% 때 뭐 호들갑을 떨게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뭐 뭐 폭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들어가 봤더니 뭐 1% 때 하락입니다 뭐 1% 하락을 가지고 폭락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호들갑을 아 언론 지상에서 타이틀을 달았는데 아무튼 뭐 미국 지수 1% 빠졌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에 오버랩을 시켜두고 만요 그래서 뭐 2008년도에 그렇죠 금융이 왔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서 그거하고 좀 연관을 시켜 가지고 또 공포함을 조성하는 이 공매도를 좀 세게 한번 칠 모양입니다 국내 증시도 월요일 개장을 하면 아마 아 전략 후강 뭐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요 막 전장에는 주가가 좀 많이 좀 은봉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 뭐 모멘텀 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아 한국 k 배터리의 위상이 뭐 그렇게 에 크게 에 그 역할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많은 중요한 것은 이제 아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여긴 뭐 하이드로 리튬 무슨 뭐 리튬 들어가는 겹들 그렇죠 금양 뭐 이런 겹들 아 주가가 너무 그 역대급으로 올랐다 이 금양만 보더라도 5천원에서 시작된 랠리가 거의 10배 에 지금 4만 8천원 이 까요 단기 10배 텐백 으로 올라왔다 아 경우에 따라서는 뭐 크게 공매도 세력들이 아마 벼르고 있을 텐데요 자금을 크게 준비 세팅을 해 놓고 어 매도를 이제 가동할 가능성이 높네요 미국 그 그 굴지에 실리콘빌리에 그 거대 은행이 파산한 것을 기점을 해서 야 이거 한국도 큰일 났다 이러면서 아 아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포화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렇죠 제가 든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데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아 사실 그 그 그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노란 원 첫인데 보이시죠 에코프로 비엠 주봉인데요 이런데서 사실은 저가에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에 수익이 나 있는 그 수익을 담보로 해서 상황을 조금 느긋하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어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격을 해 가지고 조금 그 매수 단가가 높은 분들은 굉장히 월요일이 불안하고 두렵겠죠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도 보면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들면 예 7만원 언저리 뭐 이런데서 10만원 밑에서 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30만원 이니까 아 그 수익을 담보로 조금 느긋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는데 문진이 이걸 이제 20만원 25만원 뭐 30만원 언저리서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한국의 k 배터리 뭐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그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죠 배터리를 내재화 하겠다 이래 가지고 배터리를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겠다 뭐 이런 시도를 물론 하고 있겠죠 그렇죠 배터리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재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주가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한쪽에 시선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반품은 어림 반품 업체도 없는 얘기다 배터리 라는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 뭐 이러면서 그럴수록 이 배터리 중요성은 더 강화된다 한국 배터리 위상은 더 높아진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지금 보이는 이런 배터리 관련 주들 소재 관련 주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기만 해라 그러면 더 사겠다 언제 떨어지나 이런 쪽으로 약간 희망회로를 돌린 한쪽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lg 에너지 솔루션제 뭐 대장주죠 시총으로 봤을 적의 대장주 128조 9,000억 인데 참 대단합니다 128조 자 고점은 60만원대 초중반 초반에 있구요 지금 55만원 자 저점을 일단 찍은 것 같고 네 그렇죠 고점 도전해서 결국엔 저건 넘어가는 것은 기종 사실인데 자 이 워낙 그 시총이 큰 거함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그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자 펀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실적표가 나오죠 기업 분석이 펀은 2022년 기점으로 계속 낮아집니다 돈을 벌어 드린다는 얘기죠 PBR, ROE, ROE도 굉장히 뭐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닙니까 6.50, 8.35, 2024년에는 10%를 넘어서 그렇죠 10.8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예상치가 매출액이 46조 영업이익이 3조 2천억, 단기순이 2조 2천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이 꾸준히 늘어나는,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이거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변함이 없는 기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절대강자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그도 그럴 것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LG화학시설부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여개발될 종목은 역시나 이제 삼성이겠죠 삼성의 뭐랄까요 그 위상 혹은 이네들의 그 기업문화, 유전자, 각인되어 있는 어떤 삼성만의 어떤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삼성 기업문화에 녹아있는 무시할 수 없는 외계인을 뭐 막말로 속된 말로 몇 명 잡아다 놓고 고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텔처럼 그런 얘기 있죠 그렇죠 인텔, AMD, 엔비디아, 삼성, 전자 이런 기업들은 속된 말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외계인을 몇 명 잡아다 놓고 고문을 한다는 얘기죠 어감은 좋지 않습니다만 하나씩 풀어낸다는 얘기죠 외계 기술을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계속 신기술을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뭐 우스갯소리고 자 삼성 SDI를 지금 보면 시총이 50조입니다 외국인 지분 49%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영업이, 매출액 이렇게 추이가 보시면 쭉 20조 작년에 올해 24조 가까이 보고요 내년에 거의 30조, 29조를 보고 있네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1조 8천억 올해 2조 2천억 내년에 2조 8천억을 보고요 단기 순이익도 굉장합니다 특히나 ROE가 상당히 좋지 않게 보시면 이런 수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겠죠 2021년에 8.45에서 2022년에 이미 10%를 돌파해서 무려 12.52 올해 약간 주는데 11.98 내년에 12.76 그러니까 ROE라는 건 자기가 가진 미천 자본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러니까 그 장사 미천으로 가지고 돈을 얼마나 남겨 먹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자기 자본 이익률 이렇게 ROE라고 나오죠 Return on Equ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1년간 돈을 얼마나 벌었냐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다 기업들보다 낮으면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업종이 불황이라는 뜻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10%면 15억의 자본을 투입해서 1억의 이익을 냈다는 것이다 20%면 15억의 자본을 투입해서 2억을 벌었다는 얘기다 그렇죠 굉장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ROE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전기 자동차 2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ROE가 보시다시피 뭐 좋습니다 에코프로 비엔만 보더라도 2021년에 벌써 20%를 돌파했습니다 ROE가 2021년에 작년에는 30일 올해는 27 이렇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놀랍습니다 에코프로 여기 모기업이죠 여기는 굉장합니다 2020년에 ROE가 8.18인데 2021년에 단박에 32 2021년에는 24 올해 다시 32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떻습니까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에코프로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니 주가가 이렇게 잘 나가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좋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엔터 쪽에서는 JYP를 한번 보십시오 JYP가 장사를 참 잘하는 회사죠 내실이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ROE가 굉장합니다 지금 뭐 2021년에 30일 2021년에 27 올해도 27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실이 튼튼한 회사다 장사를 아주 잘하는 회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매출액은 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올해 4000억으로 매출액이 작년 대비 1000억 원 가까이가 띄는 것으로 돼 있는 JYP 엔터 네 세계를 호령하는 엔터 기업으로 오뚝 섰으면 하는 바람이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실까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매출액 좋고 영업이익 좋고요 단기 순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잘 눈여겨보십시오 올해 작년부터 2022년부터 엄청나게 매출액이 조단위를 넘고요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 작년에 단기 순위 580억 올해는 900억입니다 자 그러니까 ROE가 이렇게 좋아지죠 작년에 16, 올해 20일 굉장한 겁니다 이거 제조업이 이런 그렇죠 무식한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한 사실 제조업들이 뭐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그 업황 자체가 그 사업의 성격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자 근데 이 단순한 제조업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낸다는 것은 뭔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세계는 지금 친환경 바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탈탄소 그렇죠 탄소 경제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하나의 대세죠 그렇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LG LG가 아니고 에코프로 BM을 설립한 이동채 회장의 말씀도 들어보면 불편한 진실 그렇죠 미국의 부통령 L95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뭐 뭐 오존총 어쩌고 저쩌고 탄소 어쩌고 저쩌고 그때부터 사실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불편한 진실과 관련된 다큐를 보고 창업을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코프로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자 이 탄소를 탈피하겠다 벗어나겠다 탄소를 최대한 적게 배출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도 향후 50년 100년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다 이걸 막을 수 없다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특히나 아직도 지금 뭐랄까요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탄소배출권 국가에서 거의 이렇게 공짜로 막 나눠주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익을 남겨 먹으려고 단기 수익에 단기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사고 팔고 하면서 왜냐면 코인 에어드랍 하듯이 그렇죠 공짜로 에어드랍 하듯이 공중에서 쉽게 말하면 누가 헬기 타고 다니면서 위에서 돈을 뿌리는 거죠 지폐를 말을 들면 10억 100억을 적이고 5만원짜리 만원짜리로 이 동네에서 한번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우면 다 내 돈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탄소배출권은 지금 나라에서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코인 에어드랍 하듯이 하늘에서 막 뿌려줍니다 말하자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내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떡이 하고 그걸 주워가지고 어때요 팔아요 팔면 돈이니까 근데 앞으로는요 이게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탄소배출권을 충분히 확보를 저가에 안 해 놓으면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다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강 조선철강부터 시작해서 중화학공업 있죠 울산에 가면 석유화학 다 망합니다 잘못하면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헛웃음이 납니다 헛웃음이 지금 국내 기업들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은 또 양상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아직 제대로 된 TF도 없는 그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인건비를 쓰냐는 얘기죠 연구개발하고 TF 팀을 꾸려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쓸데없는 돈이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 이래가지고 뭐 이게 뭐 한쪽에서는 허구다 쓸데없는 거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분명한 거는 환경을 파괴하고 그렇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더 고통을 주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불뚱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쪽에서 좋은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뭐 현대에너지 같은 태양광 새로운 에너지 관련주들 전망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자 뭐 이렇게 오늘 드릴 핵심 말씀을 다 드렸고 정작 중요한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 먼저 더 봐야 되겠네요 2차 도약을 준비하는 K 배터리 핵심은 여기 보면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터리 전문가 분들 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 얘기다 머나먼 미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사람이 현실에 안수할 순 없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30년 20년 먼 미래의 대세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전고체 쪽에서 국내 배터리 3사 그리고 뭐 소재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보세요 자 2030년 뭐 2026년 상용화 한다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멀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도 목표가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삼성 SDI가 이제 한국 업체들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주가를 지금 잘 봐야 되겠죠 좋아 보입니다 시총 50조인데 자 2027년부터 본격 양산에 나서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고체를 아직 먼 미래 같은데 몇 년 안 남았네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긴 한데 아무튼 향후 한 3, 4년 길게는 5년 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된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를 지금 잘 준비하는 업체들에 그렇죠 주가가 향후 4, 5년 어떤 위치에 갈 것인가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전고체 쪽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고 이 중심에 아무래도 삼성 SDI가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업계의 평가가 그렇다면 삼성 SDI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은 자리일 수 있다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라인에 붙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737,000원인데 100만원 돌파하는 수순 같습니다 이런 자리는 너무 좋았고 생명선 2죠 파란 라인 보세요 여러분요 이때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이나 전화 보실까요 이런 자리죠 10만원 삼성 SDI 10만원 하던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게 언제인가요 도대체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는 6만원 언저리 자 그리고 2015년 16년 뭐 유때 10만원 했습니다 10만원 10만원 자 지금은 저 밑에 있습니다 생명선 2는 그건 이제 잊어버려야 되고요 기껏 주가가 하락하는 자리는 생명선입니다 원입니다 원 이 자리가 55만원 자리입니다 55만원 지금 737,000원 이게 더 내려오기를 기대하면 조금 시대를 역행하는 기분이고 이거 고점 돌파해서 예를 들면 80만원 돌파하면 80만원에 사야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삼성 SDI 시장의 전문가들 중에 주식하시는 분 중에 삼성 SDI를 80만원에 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 비용으로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삼성 SDI가 주가가 73만 7,000원인데 지금 이게 8짜리로 바뀌어서 80만원대가 되면 그때 주소 담으면 된다 비용원의 썰은 이런 얘기인데 자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어떻게 보면 미친 정신나간 얘기인지 조금 오래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올해 말이 되면 삼성 SDI가 쉽게 말하면 자릿수가 바쳐서 바뀌어 가지고 100만원짜리 주식이 돼 있으면 제 말이 맞는 거고요 이게 다시 50만원 40만원 돼 있으면 저는 완전히 바보 짓을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주식을 더 세게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래도 삼성 SDI가 갑자기 지금 비용원에게 급 고맙습니다